여러분들 단태와 3일 지내기에 혹시 오실 분 1번 단태와 3일 지내기 오실 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무지oba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 주식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겠다 하고 왔는데 기본적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법 같은 것도 다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되고 쑥박비가 더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. 실제 직접 와서 보니까 선생님이 과외 해주는 것처럼 하나하나 공무원 점도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셔서 정말 과외 받는 것보다 더 좋았던 것 같고 효율은 또 더 좋은 것 같아요. 산 거 뭐 또 재밌던 점 같이 바비큐 쌍려 썰 거 먹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는 거 제가 한 2년 동안 방송을 봤는데 다 풀어놓을 수 있어서 이렇게 좋았던 것 같고요. 펜션도 되게 깔끔하고 웃기죠. 안녕하세요. 네.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? 4개월이요. 6월 달부터 시작해서 4개월 됐어요. 여기 민박에 와서 좋았던 점이 있으면 깔려가길 얘기 좀 했어요. 와서 직접 들으니 귀에 더 쑥쑥 잘 들어오고 배경도 좋고 단태님 직접 돼서 너무 좋고 왜 내가 주식해서 왜 안 되었는지 터닝포인트? 그런 걸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. 단태님 하시는 말씀처럼 100만 원 가지고 먼저 실력을 쌓아보라고 하시는데 진짜 단태님을 제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크게 낭패보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했어요. 텐션! 여기 공기도 너무 좋고 앞에 뷰도 너무 바닷가 너무 좋고 낚시하기 좋고 생산들도 막 날아다니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요. 방도 깨끗하고 아 그리고 또 스파 그것도 너무 잘 돼 있고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저는 한 5시간 정도 걸려서 왔거든요. 정말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